블로그는 뭘 준비할 게 없죠.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지금도 마음만 먹는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5개월 차에 100만 원대로 올라가는데요. 그리고 지금은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테스트해봤던 내용인데요. 다음은 블로그를 개설하고 한 달이 지나면 사이트 등록이 되면서 최적화가 되었습니다. 관련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내 글을 보겠죠. 반면에 블로그 시작했어요 라는 글로 상단에 있더라도 돈 버는 법이 궁금한 분들은 내 글을 보지 않을 거예요. 여기 있는 관련 광고 찾기를 눌러서 이렇게 비슷한 광고를 한 번에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디지털 로마드 리뷰 요정 리남입니다. 요즘 부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. 현실적인 부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블로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. 필요한 자본과 유지비가 전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수익형 블로그의 첫 시작 클래스 101과 함께 시작해봅시다.